안녕하세요. 색종이로 금메달 만들어서 멋진 트로피로 꾸며볼게요. 먼저 노란색 두 장으로 앞뒤가 노란색인 양면 색종이로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한 장을 뒤집어서 가장자리 네 군데 풀칠하고 또 다른 색종이를 그 위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앞뒤가 노란색인 양면 색종이가 됩니다.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풀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대문 접기 할게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다시 대문 접기 할게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게 접어줄게요.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색종이가 제법 두꺼워요. 꾹꾹 힘있게 눌러서 자국이 잘 나오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놔주세요. 아래쪽 색종이 살짝 들어주고 안쪽으로 보이는 이 비스이드만 선을 바깥쪽으로 빼내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눌러줍니다. 그럼 날개가 생겼어요. 이 날개의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이 모서리 끝이 가운데에 점에 가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색종이 위아래 방향을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줄게요. 안쪽에 있는 비스이드만 접은 선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모서리를 빼내줍니다. 그러면 날개가 생기게 돼요. 이 날개의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줄게요. 네모 모양의 끝이 가운데 점에 가도록 해주세요. 반대쪽도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주머니처럼 만든 후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돌려놔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줄게요. 잡혀진 색종이 한 장을 옆으로 펼쳐줍니다. 아래쪽은 세모 모양으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이 세모의 가운데 선이 위쪽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펼쳐주고 아래쪽은 세모 모양으로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세모의 가운데 선이 위쪽 선과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색종이 돌려가며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입니다. 이오치도 이스라엘 이렇게 모두 다 접었어요. 접힌 세모의 모서리부터 모서리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색종이 위쪽을 세모 모양으로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색종이 돌려가면서 나머지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앞쪽에 접혀진 세모의 끝부분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금메달 완성이에요. 금메달에 붙일 리본 끝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대문 접기 할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아래쪽 색종이를 위쪽으로 반 접어 올립니다. 접은 색종이를 비스이듬하게 놓아주세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비스이듬하게 접어내립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모양이 서로 비슷해지도록 맞춰주면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리본 완성이에요. 위쪽에 풀칠하고 미리 만들어두었던 금메달을 붙여줍니다. 트로피를 예쁘게 색칠하고 상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금메달 뒤에 풀칠하고 트로피 위에 붙여주세요. 금메달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안쪽에 풀칠해서 금메달을 꼭 붙여줄게요. 그러면 멋진 메달 트로피 완성입니다.